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2학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제 방송하시는데 동접자 수 되게 많았고 조회수도 엄청나더라고요. 조회수 곧 3만 5천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곧 3만 5천이 될 것 같다고요? 간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 한 5천 명 됐는데 맞아요. 진짜 어저께 딴 걸 떠나서 어저께 반응이 워낙 좋았고요. 그 갈수록 그 진짜 이건 어제에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키움증권이 다른 경쟁사도 없지만 압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미주알 고주알을 매일 진행한다는 거 심층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다음 주 같이 키움증권 협찬으로 저희 자체 채널에서 또 하거나 미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첫 공개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저희가 주간 미주미를 합니다. 주간 미주미. 주간 미주를 역시 미주미 초이스 분들한테 라이브로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 감히 이런 정도의 퀄러티를. 저는 제어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본부장님의 그런 인뎁스한 수준의 진행을 받아보실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고 제가 얼추 보기에는 영웅문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신 거면 저희 미주미 킴증권 고객이 절반? 타사 고객도 절반인데 저희 다 혼쾌히 받아들이면서 다른 걸 하시더라도 최소한 영웅문은 까시라. 어저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또 풀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주말 사이에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뉴욕시장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시장이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특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한 번 크게 빠지는 게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그 우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오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거 성장 중 맛이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빠지면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어쨌거나 S&P500이 0.44% 하락했고요. 다우가 0.38% 나스닥이 0.72%가 빠지면서 다양스러운 건 그러면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다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오늘 밤 뉴욕 경치는 줄어든 하락폭만큼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또 소폭 상승을 보였어요. 그동안 지루했던 움직임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 2, 3일쯤 올라왔는데요. 크게 올라온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다른 시장이 마이너스 날 때 버텼다는 거 그리고 얘기 나왔지만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애플이 이번 주에 4.5% 떨어지고요. 테슬라도 4.5%가 이번 주에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마존이 버티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항상 미국 주시라는 게 결국 오랫동안 심해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에너지 비축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차티스들이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에너지가 비축하고 있다. 언젠가 곧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확 튀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와 있다.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쪽에 봐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가 안 좋은 것은 부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스물스물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면 웬만한 기술주, 초기의 기술주들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소위 돈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기 때문에 파이낸싱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그에 대한 약간의 걱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현금이 많은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약간 기우지 꾸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좀 비춤했었던 종목들의 힘이 좀 들어가는 반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어제 시장에서 또 차익실한 매몰이 출회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 사실 이제는 약간 요거에 그동안 장보부장님이 숫자를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얘기하지 마시라 했는데 어제는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징크스가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숫자 안에 흑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86만. 그런 의미고요. 네. 첩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고용시표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졌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추가 보행책이 필요하다는 어떤 좋은 의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육자를 보는 거는 한 2, 3주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3주. 2, 3주 정도. 아. 힘들어서. 아. 이거 큰일내려. 저 악물 잘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이분 가르세요?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얘기했죠.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은 그래도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너무 지금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다. 특히 위험 자산인 건 주식이 되겠고요. 안전 자산은 이제 채권이나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MMF거든요. 예금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즉 주식에 들어오는 거랑 채권에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해서 하나를 빼면 차이거든요. 그 보여지는 그림이 오늘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주식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깨저깨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만 보면요. 주식형 펀드의 글로벌 기준을 보면 사상 최대가 나왔고요. 미국만 보면 사상 두 번째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긴 좋지만 이건 한쪽에 보면 항상 지나치면 항상 꺾이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면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의 기준을 보면 지상파 뉴스요. 이제 경제방송이나 저희 킹 같은 채널 같은 좋은 방송이 아니라 일단 지상파 방송 보통 뉴스에서 작년 6월 달에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지수가 1300만 갔을 텐데요. 지수 1000포인트 깨질 수 있어. 그거가 메인 뉴스로 나왔어요. 미래요일 날. 제가 그래서 이건 진짜 바닥 중에 이런 진바닥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타이틀도 증권사 리서치들 쫙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인데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 느끼실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뭐 예능에도 나와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오고 나 혼자 산다나 온앤오프 이런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항상 출연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능이 예능인데요. 저는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일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 뉴스로 종합 채널에서 지상파 뉴스에서나 보는데요.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인데요. 하루 종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어려운 걸 얘기하면서 대학생들이 장중 때는 한국 주식 엄청 봅니다. 엄청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잠깐 밥 먹고 쉬고 밤에 되면 미국 주식을 아니 그거 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로 보여주는데 카페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카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를 보여주더라고요. 하필입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 지금 줘야 합니다. 저희 카페가 100만 명이 들어오면 돼. 지금 카페가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삶을 보여주면서 또 대학생 동아리를 보여줍니다. 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 60% 벌었어요. 20% 벌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지상파 뉴스에서 저는 저는 과일이라고 봅니다.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뭐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낭이 나왔고 그 이후로 정말 좋은 호시절이었어요. 뭐 뭐만 샀다 하면은 다 뭐 수익률이 50% 60% 많게는 100% 넘게 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고 주식 투자에 막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지금 과열이 되었고 또 앞으로는 과연 그런 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를 저희와 함께 한다면서 사실 안정적인 부분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러분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위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지를 하고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위주얼 고주하는 금요일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주식 가운데 베스트 워스트 종목을 꼽아서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 웰타워 그리고 JP모건과 버라이진이 있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역시나 이항 뉘웰 브랜즈 그리고 테슬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워스트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이제 워스트 장보부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김피디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항 안 볼 수가 없죠. 우리 교수님이 항상 이름을 얘기할 때 항상의 한자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항영 교수님과 연관 없나요? 관련은 없지만 이항영 교수님의 이름을 딱 듣고 이항영 딱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여 학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도운 이렇게 쓰고 그래요. 어도운 이렇게 쓰고 이제는 딱 우리 교수님 이항 아시죠? 거의 0만 붙이면 된다고 할 정도까지로 눈물이셨어요. 이항이 떠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 투자 종목 가운데 엄청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캐슈도 없는 때문이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개인적인 내피셜을 얘기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만 공무에도 리포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실제 이항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항이 지금 가짜 매출이 올랐다는 의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짜 매출이 올린 거에 대한 상대방 회사가 쿠시장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쿠시장이 일단은 몰아주기식으로 어떤 한 게 아니냐라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항 측은 오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의 날을 열어갖고 모든 걸 해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생산 제조 시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개조 중이기 때문에 보일 수 없지만 그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연간 6배 대의 드론택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울팩 리서치의 내용도 아직까지는 입증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이항도 아직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항 측이 어떤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딱 보여주면 좋은데 다음 날짜를 정해서 그때 보여주는 하는 걸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뭔가 테슬라처럼 뭔가 가시화되는 게 보이면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너무 빨리 진입하시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진짜 매출이 올라오고 있네 돈이 벌고 있네 라는 모습만 충분히 보셔도 되는데 실제 너무 빨리 들어가신 분 약간의 좀 그거에 대한 주가 빠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왕 투자하신 분들은 다음에는 뭔가 조금 가시화되는 모습을 해야겠다 투자를 보고 해야겠다는 부분을 만약에 느끼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걸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62% 급락했다가 다음 날 67% 반등하고 또 어젯밤 21% 급락하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투자하셨던 분들은 미리 좀 어제 시장에서 빠져나왔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추위를 지켜보시다가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또 그 종목 때문에 예전에 갑자기 또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수소차 뭐죠? 니콜라요? 니콜라 사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니콜라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시체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저점을 계속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것도 어려운데요. 니콜라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한 몇천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니콜라 역시 또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이고 그것도 역시 뭔가 가시화되지 않은 모습인데 불구하고 미리 사신 거죠. 일단은 꿈과 희망을 보시면서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숫자가 나올 때 투자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니콜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까지 매출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워드워넴크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조그만 법인도 지금 매출이 꽤 나온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거죠. 조금 더 숫자를 보시면서 투자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대표가 가져가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사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난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꿈과 희망을 쫓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또 감염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조금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리스크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많이 하락했던 이번주 많이 하락했던 이항밥고요. 뉴헬 브랜드 이 종목을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눕구 젖꼭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머차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왔는데 무슨 유머차? 비싼 건데 아 스토케? 아프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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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라는 그런데 그것도 있고 유머차도 있고 유머차는 더 비싼 라인인데 스토커는 이제 다른 브랜드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여드넷은 양키캔들 아 양키캔들 맞아요. 저는 양키캔들 솔직히 안 좋아해요. 냄새가 너무 세서 죄송합니다. 파카! 파카! 만년필! 아 만년필은 아버님들 쓰셨던 파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콜맨 콜맨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너무나 많은 브랜드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브랜드가 다 많이 팔리느냐 조금씩 팔리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러버메이드예요. 러버메이드 러버메이드? 러버메이드 라고 하는 모든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다니는 통일적 플러스 통역 근데 그게 사실은 플러스 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 용기가 많이 팔렸거든요. 플러스 용기가 담아놓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음 1분기 전망을 약간의 실망스럽게 발표했어요. 왜냐면 용기가 계속 팔리겠냐 하시는 거죠. 청소할 건물이 없다. 지금 이제 약간의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지금 나가는 홈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아이를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못났죠. 못났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매출이 좀 줄고 있는 모습들이 이 회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이제 비싼 걸 살 수 있겠죠. 하나 안 위해서 비싼 걸 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아이 수가 준다고 보게 되면 어쨌거나 아이 쪽에 판매가 좀 부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잘못 생각나는 게 베이비 조거입니다. 비싼 라인의 베이비 조거고 또 아프리카는 좀 저렴 모델이고 진짜 비싼 스토커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브랜드 다른 나머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추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완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관련된 기업 매출과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뉴웨 브랜드 아이에 관련해서는 이게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좀 쏟쏠하네요.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이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인구수 비중에서 어느 비중이 높아지고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도 함께 또 확인하면서 뉴웨 브랜드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애완견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네슬레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네슬레도 이제 커피도 있고요. 네슬레도 이제 그 EU식도 있고 네슬레 다들 아실 텐데 네슬레는 유럽 회사거든요. 스위스 네슬레가 엄청 유명한 회사인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의 먹고 있고 비타민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뭐죠? 몸에 좋은 비타민 같은 걸 살수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양제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모든 분야 중에서 최고 분야가 강아지 사료입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애완 동물 사료 뭐 미네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네스프레소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편하고 사실 제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괜찮고요. 네슬레 커피 그런 거 네슬레가 네스프레소였군요. 몰랐어요. 다 같은 알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애완 관련된 산업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추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강의 다시 보시면 추위가 또 들으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어스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800달러 선이 이탈리였는데 어제도 좀 하라고 했어요. 빠지면서 6.04% 하락을 보이면서 세 번째 어스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3Y에 대한 차량 가격을 인하한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발생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10억 달러 구입한다는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라 딱 그 포인트죠. 이게 무슨 솔직히 얘기하면 또 욕모를 니가 엔터테이너냐 이런 거예요. 인플루언서요. 기업을 뭔가 확정시켜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약간 약간의 비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실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비단 테슬라만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전기차에 집중을 해서 뭔가 더 가시화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다른 데 쏟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또 그분의 습성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격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감시 있게 보시라고 하고 만약에 이 워스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꼼는다면 저는 테슬라로 꼽고 있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새롭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800살로서는 이탈한 상황에서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께서는 마음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까지 해서 워스트 종목 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을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웰타우입니다. 웰타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옳은 이유가 뭘까요? 늘 말씀드렸지만 리츠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도 많고 매수 의견도 꽤 나오는데요. 올해 이번에 많이 좋아진 것은 소위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바닥을 지나갔다는 그리고 멀지 않아서 팬덤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틀에 메인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는 금리도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를 보면 생산성이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 생산지 물가 다 올라온다는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팬덤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지금 주시장의 원동력은 그런 관점에서 웨일타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음 주에도 기회되면 또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타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동안 계속된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있어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매도 의견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또 매수 의견도 있고 보유 의견도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베스트로는 JP Morgan Chase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가운데 금융주라고 보는 건가요? 금융주죠. JP Morgan Chase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시작 자체는 이제 네 번째 정도 1780몇 년에 이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된 은행인데 나중에 또 이것도 이렇게 되면 말씀 드리겠지만 JP Morgan Chase의 뿌리를 인수합병의 역사를 그리면 한 페이지로 안 길어집니다. F0지 두 회의가 있는데 그 돋보기로 봐야지 보여질 정도로 이해가 될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됐고 수많은 인수합병을 떠서 초대형 은행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확한 이름은 JP Morgan Chase & Chase거든요. 이게 다 JP Morgan은 기본적으로 JP Morgan은 IB 쪽 Chase는 상업은행 쪽에 합쳐서 JP Morgan Chase 된 건 2004년 5년 그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간단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가 된다라고 아주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시장 같이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제 보면 요즘 같이 주어야 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쪽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 요인을 갖고 있고요. 한국의 은행주랑 미국의 은행 선진국의 금융주랑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JP Morgan Chase 두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주가는 145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는 최고가 그러니까 18일에 최고가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스트 종목은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 버피동의 영향이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3.67%가 올라갔는데 86달러도 있고 버피주와는 세 가지 ROE, 사업의 안정성, 배당보드, 경비암호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요.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통신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별로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그런 뉴스로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통신주가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주파수 할당 있죠. 그때마다 우리 SK텔레콤 돈을 엄청 쏘잖아요. 상상 이상 돈으로 나왔는데 그 돈을 엄청나게 지어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사마다 5G가 다 속도가 약간 다릅니다. 더 빠른 걸 잡게 해서 주파수를 잡는 게 있겠고요. 거기다 그러다 보니 소위의 셀타워를 많이 더 해야 되잖아요. 거기 돈 엄청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올해는 지금 돈을 상반기 돈은 엄청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가가 재미없는데 통신주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세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어제 저한테 그렇게 악플을 남겨주신 오현님이 오늘은 또 이렇게 선프를 남겨주시는데 일단 어제 부모님께 일렀고요. 뒷끝은 오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미마미님도 정말 든든한 두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지금 채널K 플레이어 창을 통해서도 우리 대부성님도 퇴촌 선생님, 길램선드님, 예뻐요님 많이 오늘 의상이 잠옷 같다라는 그런 오늘 약간 이 파리 포인트인데 제가 팔을 별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정말 파자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 확인해봐야 될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오는데 요즘에 주택시장은 어느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디어앤 컴퍼니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이건 농기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농기계를 써야지만 농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 임부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편하게 보시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주미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프리미엄 강의를 볼 수 있잖아요. 프리미엄 강의를 제가 일단 다 보신 거니까 7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말입니다. 다음 주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 주말부터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 다음 주말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보시고요. 일단 이번 주말은 이거 사스까지 쭉 보시면 되고요. 다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제가 주말마다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월 27일 아침 10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회원들만한테 비공간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미주민 초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세미나까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팬데믹 이유를 이끌 핵심 트레드 5를 갖고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MTS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주민 초이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손쉽게 편안하게 얻을 수 있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주민 초이스의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오늘은 뭘 확인해 볼까요? 탐구 생활 탐구 생활 축제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딱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딱 올려놓고 보세요. 그러면 알아서 보시라고 하면 올라왔는지 모르잖아요. 잘 안 보죠. 저희가 사스 산업에 항공개가 오고 있다 영상 올린 다음에 이런 문자로 보내드려요. 날짜 딱 30일까지 시청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뭘 하면 한다는 걸 알려드리거든요. 실적에 남은 실적도 알려드리고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꼭 이번 주말에 보시기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민 그리고 동영상 메뉴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현님이 자꾸 글을 올려주세요. 용서해달라. 용서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정확히 기억했어요. 오현이라는 분이더라. 예. 감형이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예. 포미마미님 감사드리고요. 네. 먹골여장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US스탁의 2학년 교수도 장우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